자, 21번 얘기를 좀 할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정답률이 71% 정도나 나왔던데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유형에 대해서 전혀 대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짧게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미 6월 평가원에서 제가 한번 얘기는 했지만 21번 자리에 출제되는 밑줄 함축 의미라고 하는 유형 밑줄 함축 의미 자,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차피 주제 제목 요지 문제와 함께 묶여있는 문제이긴 하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것이 될 거냐면 결국 글 읽기 능력이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글 읽기 능력은 뭐지, 얘들아? 그냥 열심히 읽으면 된다. 아니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야. 지문에서 등장하는 어떤 소재가 한 개가 등장을 한다면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의 성격이 제대로 파악이 되시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진술이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게 글 읽기 능력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제가 매년 얘기하는 거, 매 시험마다 얘기하는 거 소재가 또 하나의 소재와 어떠한 관계 또는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죠. 역시나 이게 파악이 되면 어떻게 계속 얘가 재진술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이제 글 읽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건 주제 제목 요지할 때 하나 똑같잖아. 심지어 빈칸 할 때도 똑같고 자 근데 얘들아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을 하는 거지만 밑줄 함축 의미 유형은 주제 유형 아니야? 아니라고 얘들아 밑줄 유형이라고 밑줄 밑줄을 맞추는 문제잖아 얘들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제가 뭔지에 따라서 그냥 바로 정답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주제 유형이 아니에요. 다시 얘는 무슨 유형이라고요? 밑줄의 의미 유형이라고 밑줄의 의미 근데 제가 아주 역설적인 말을 항상 하죠 이때 밑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하라고 자주 말씀드리냐면 밑줄 자체의 의미에 집착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되셨죠? 왜요? 함축적인 의미니까요.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문화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밑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밑줄만 하게 되면 이상한 의형이 돼가지고 오답선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밑줄에 집착하지 마시고 무엇에 집착하시면 좋겠냐면 밑줄 주변 신호를 잘 보시라 소위 연결어가 될 수도 있고요 지시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근처에 대명사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진술 포인트가 근처에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죠 뭔지 알겠지 얘들아? 지금 이 문제의 유형에서도 사실은 여기 This civilization of leisure was in reality a trojan, horse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런 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신호죠 그럼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 그것은 that 이하가 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럼 반대 내용 가면 되겠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신호라는 거지 근데 이미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 너무 쉬웠어 그래서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문제는 됐지요? 자 위에는 어떤 내용 나왔냐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랬나?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있지 않니? 자 퍼스 버튼 누르시고 고민이라도 하고 내 얘기 들어야 돼 아니 해석 잘해봐 봐봐 모처럼 보였대 공평한 딜처럼 보였대 이 안에 모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페어한 딜 또는 사건 뭐 거래 뭐 이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 요거 나중에 꺾일 가능성이 높았겠구나 라는 게 나는 읽자마자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물론 모든 걸 예상해서 읽는 거는 저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거는 좀 너무나도 대놓고 뭔가 뉘앙스가 뿜뿜 느껴지지 않나?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법칙화 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게 페어한 것처럼 보였대? 우리가 나오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요 어떤 놈이냐면 우리의 어떤 습관이라는 것을 modify 뭔가 이제 수정시키기도 하고 oblige us 그러니까 뭐 자꾸 강요하기도 해 그러니까 신기술을 수용하려면 내 기존 것들을 좀 버리기도 해야 되고 뭘 강요한대? 뒤에 보니까 adjust to certain changes 어떤 특정 변화 쪽으로 내가 맞춰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라 그랬어? in exchange 자 이런 수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가로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신기술을 수용하는 것에서의 나름대로 우리가 거쳐야 될 대가들이 있긴 있지 변화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대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뭐였었어? 이거겠네 우리는 무엇을 수여받는데? relief라는 것을 수여받는데 저라면 이런 표시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정감을 수여받는데 안도를 수여받는데 뭐로부터의 안도야? 어떤 일의 부담으로부터의 안도 또는 더 많은 security라고 하는 것을 수여받기도 하고 그리고 above of 무엇보다도 더해요 또 freedom to pursue our desires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을 쫓을 수 있는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부여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라면은요 아 relief도 부여받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more security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자유도 부여받는다라는 걸 통해서 요만큼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 뉘앙스가 많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자 근데 또 봐봐 또 나오잖아 또 sacrifice 이러한 희생이 희생이라는 거 아까 이 흰색 요 부분 내가 모든 걸 바꿔야 되는 이 희생이에요 그랬냐 굳이 얘기하면 여기 뭐 modify 뭐 이런 걸까 근데 그래도 뭐가 있대요 나름대로 뭔가 개인의 가치가 있대요 뭔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있을 수 있대요 또 후회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웠던 게 여러분들 아 밑줄에는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고 난 이게 되게 쉬웠었지 그지 않았냐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안도감을 심어줄 수도 있을만한 위험 요소가 있을만한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이 분명해졌다 라고 하는 게 밑줄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또 재진술이 느껴지는지 보셨으면 좋겠는데 봐 그것에 부풀어오르는 플랭크는 각조에 있죠 뭐 측면이나 옆구리 이런 건 잘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게 히드는 하이드의 과거였죠 과거형이죠 뭘 숨겼대요 저라면 이런 거 새로운 유형의 노예화라고 하는 것에 부과라고 하는 거 그걸 자꾸만 숨기더래 아 그러면 지금 이 부정적 뉘앙스에서 노예화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 이게 여러분들한테 혹시 밑줄에 관련된 얘기 아닐까 이런 걸 생각하셨냐고 좀 더 가볼까 음 디어터메이톤즈 각조에 나와있나 자동장치 여기서 자동장치는 뭐로 보였으면 좋겠냐면 기술이지 기술 신기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니 그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대 광고에 있던 것만큼이다 아이고야 또 마이너스 또 나왔대 오히려 그들이 자꾸 우리를 욕으로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들이 자꾸 날 욕으로 한대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를 자꾸만 피로로 한대 좀 쉬고 싶은데 기술이 나를 부른다고 아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느끼셨으면 좋겠네 부정적 뉘앙스 어 또 나머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런 거 자꾸 이 기술이 우리의 집중을 요구로 한대 아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자꾸 나의 집중을 필요로 하더래 아 뭐 하루에 뭐 10시간 등등등등등 또 나오네요 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요 잠깐만 뭐 한대 Monoplies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자꾸만 독점하더래 아 시간을 독점한다 이 정도 시간 그 자체는요 되게 막 급하게 가속화가 되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시험장에 가서는 좀 모르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막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건 위의 문맹을 잘 보시면 아니 나는 지금 편하게 있고 싶은데 나를 요구하고 나의 집중을 요구하고 자꾸만 나의 시간을 얘가 다 잡아먹고 그러니 시간이라는 것은 여유롭게 있는 게 아니고 자꾸만 급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그렇잖아 기술이 발전하긴 하지만 우리 되게 바쁘게 쫓기면서 살고 있지 않네 그렇지 않니? 아 그런 느낌이구나 사실은 얘도 빨간색이긴 했었다 쫓기는 느낌이에요 뭐 고정도요 마찬가지죠 기술의 시스템이 우리를 되게 잡아먹는다 오버웨어머스 우리를 자꾸만 압도시켜버린다 그러니 레이저 여유로운 거 잘 되니 안되겠네 여가? 이런 거 힘들지 맨날 바쁜데 그러니 이런 키워드 나온 이유를 아실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되게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되게 힘든 여러분들 저랑 코스트 많이 했었던 그 단어 알잖아요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이사마라는 distraction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주의 분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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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인가?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니 얘들아? 주의 분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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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이라고 쓸게 분산 한국말이 안되지 분산 뭐 요정도거든 얘들아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은 distraction이라는 말은 뭐도 있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에 성의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때로는 뭔가 이제 오락 같은 느낌 의로도 쓰일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요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락 뭐 이런 쪽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문맥으로 맞으니까 아 레저라고 하는 것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되게 쉽지 않은 주의 분산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요정도가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는 너무 쉬웠었던 게 밑줄에 들어갈 건 지금까지 했었던 빨간색 누적치가 들어가시면 되겠네 1번 왜 틀렸어 얘들아 레저 활동을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킨다는 나름대로 좋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레저 안된다 그랬잖아 이거 완전 반대 뉘앙스네 2번은요 노동이라는 것이요 어떤 레저와 통합이 잘 안된다니까요 지금 노동 이게 잘 안된다니까 완전 반대 뉘앙스네 3번이요 사생활 얘기 나온 적도 없고요 지금 괜히 오바이상 하시면 안됩니다 시큐리티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4번은요 어떤 레저를 위한 기술이 약속해준 거 기술이 야 너 레저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었던 거 되디 안 되디 잘 안된다 그랬지 그러니 이게 오히려 사람들을 덜 자유롭게 하더라 아 기술이 우리한테 했었던 그 약속 그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덜 자유롭게 하더라 딱 좋네 5번은요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까지는 전 괜찮다고 봐요 무엇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라고 했으면 요기에서는 뭔가 자유가 나와도 되겠고 레저가 나와도 되겠고 괜찮은데 문제는 아니 무슨 뭐 이게 뭐야 이게 허니어얼키컵 워킹컬처리라 했으니까 이거 뭐니 얘들아 위계적인 그래 계급적인 나온 적도 없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쉬웠지만 제가 다시 당부드려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요 오답률 1등이 제 기억에 남아 21번이었던 걸로 난 기억해 얘들아 33%인가 이거 밖에 안 나왔어 이거의 절반 수치 나왔다고 얘들아 요기 안주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밑줄 함축 의미 유형에 관련돼서 기출만 막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 패스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제 유형 독해의 챕터 6인 것 같은데 챕터 1, 2, 3, 4, 5, 6이다 챕터 6에 가면 이 유형만 모아는 게 있거든요 얘들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실 수 있어야 돼 패스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가서 보셔도 되잖아 얘들아 정 안 되면 어차피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은 다운받아서 수업 들어도 되잖아 그것만이라도 하시라고 알겠지 얘들아 돈 들라고 하지 마시고 패스 있으신 분들은 됐죠? 다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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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